사진출첩, 농심제공, 농심은 1965년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사로 자리잡으며 성장해왔습니다. 단순히 한국시장에 머물지 않고 농심은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세계 곳곳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농심은 세계적인 라면 브랜드로서 전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농심이 어떻게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그 과정과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심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해외시장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이었으며 이어서 미국과 유럽으로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농심의 글로벌 진출 초기 전략은 현지의 식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적인 맛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맛으로 다가가게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신라면을 필두로 한국의 매운맛을 세계에 알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너구리가 인기를 끌며 현지 라면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농심은 각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농심은 세계적인 광고 캠페인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농심 라면의 인지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농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심의 글로벌 성공에 있는 현지화 전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각국의 식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농심만의 독특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농심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한국의 맛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적인 매운맛을 강조한 신라면이 인기를 끌었지만 더 나아가 다양한 국적의 소비자들을 위해 매운맛을 조절한 버전도 출시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너구리의 두꺼운 면발과 해물 베이스의 국물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아 큰 인기를 얻었고 일본에서는 다양한 맛의 변화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농심은 각국의 소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서는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저칼로리 라면과 비건 라면이 출시되었고 있는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와 전략은 농심이 단순히 한국의 라면 브랜드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심은 각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농심은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사에서 출발해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적인 제품 혁신 그리고 각국의 문화와 소비자 입맛을 고려한 현지와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농심은 라면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심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며 더 다양한 제품과 혁신적인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농심의 목표는 단순히 라면 판매를 넘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심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식품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것입니다.